이번 시간에는 semantic U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마치 도서관처럼 체계적으로 차이정리 정돈해서 재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semantic UI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User Interface is the language of the web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 예를 들면 버튼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메뉴들 그리고 뭐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죠. 즉,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조작장치들 그러한 조작장치들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semantic UI가 미리 만들어 놔서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사용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개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착 달라붙도록 그렇게 구한된 라이브러리가 바로 semantic UI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지금 보고 계신 이 semantic UI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자체가 semantic UI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있는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뉴 버튼도 그렇지만 이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사이드박 이것도 당연히 semantic UI로 만든 것이고요. 여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버튼이라고 하는 semantic UI에서 제공하는 부품 그런 부품들을 설명하는 이 페이지 역시도 semantic UI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라든지 또 이 위에 있는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semantic UI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semantic UI의 대안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안은 자 여기에 get bootstrap 하고 들어가보면 나오는 이 사이트인데요. 자 이건 이제 트위터 bootstrap 지금은 그냥 이름이 bootstrap이죠. bootstrap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bootstrap입니다. 이 bootstrap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 bootstrap으로 인한 생태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UI 라이브러리를 고려한다면 첫 번째로 고려할 만한 대상은 bootstrap입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emantic UI가 뭐랄까요? 이런 부품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좀 잘 만들어진 면들이 있어서 이 semantic UI에 관심이 생겨서 이걸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bootstrap을 쓸지 semantic UI를 쓸지 또는 다른 무언가를 쓸지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실 때는 이렇게 검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웹 프론트 엔드 프레이머 또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연도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네요. 2017년에 가장 잘 나가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뭐 이런 말들이 나와있네요.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UI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실지를 직접 서베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